양미령, 니가 오늘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알아? 니네 아빠 이미지 구겨지다 못해 찢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정신 차려! 할아버지 또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! 할아버지를 쓰러뜨린 건 다른 원인이 있겠죠. 기설아씨 관련 글 니가 올린 거니? 뭐?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. 그런 여자를 두드래? 머리카락 한 올도 우리 이무기하고 엮이지 말라고. 그럴 순 없습니다. 뭐?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. 당신, 지섭씨 맞지? 희림아, 채우기한테 연락 없었어? 심경이 변화가 생긴 건 아니겠죠? 아빠!